연인군 형님. 헌아. 허니가 갈아입을 옷과 따뜻한 걸 좀 내주게. 예, 대가. 개의치 말게. 늦은 밤에 괜한 잠을 깨웠어. 당치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, 군대가. 괜찮네. 이보게. 형님. 유배 청한 것을 물리십시오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난 그러지 않을 것이다. 난 예전대로 사오로 탐나로 갈 것이야. 형님. 왜 내가 자신있게 유배를 청했는지 아느냐. 네가 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. 그리고 훗날 왕이 된 난 절대 사사로 인할 풀어주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야. 넌 그런 왕이 될 테지. 사심 없이 공정한 왕. 나에게 그래주었듯. 모두가 꺼리는 가장 비천한 백성도 제 품에 끌어안을 그런 왕. 안 됩니다. 미리 하지 마십시오, 제발. 원하. 이 나라 백성들도 한 번쯤은 그런 왕을 가져봐도 되지 않겠느냐. 이 녀석아. 나 역시 네가 왕인 그런 조선에서 살고 싶은 게야. 형님. 그러니 넌 날 다시 찾으면 안 된다. 저들은 반드시 반격에 나설게야. 그들에게 지지 마라, 원하. 그들에게 지지 마라, 원하. 너가 너와 전원. 아멘. 하나.